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러니까 국익과 현실이라는 입장에 설 것인지 아니면 명분이라는 입장에 설 것인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8월 22일 날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지소미아 파괴를 결정했을 때 그 문제의 파장이라는 것을 우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지소미아로 복귀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일체의 반성이나 승찰이나 사과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8월 12일에 행한 정격적인 지소미아 파괴를 밀어붙일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패착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지난 8월 22일 날 왜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예상을 뒤엇고 지소미아를 파괴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조국 비리 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소미아 파괴는 조국 비리 사건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잃었습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황을 미뤄보면 지소미아 파괴가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부작용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괴를 악수를 두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도 명백한 설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당시에 청와대의 강경파들이 내린 결론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첫 번째는 강제징용 수출 규제 지소미아를 상종세트로 보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지소미아 파괴 카드를 갖고 미국을 압박하고 그러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풀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런 큰 판단착오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득은 문재인 정부의 계산은 강경파들의 계산은 미국을 움직임으로써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큰 식견이 없는 사람들도 삼종세트로 보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일강경파를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을 비롯한 이른바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엄청난 실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파 이른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딴판으로 지소미아 파괴는 불똥이 퍼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괴를 주한미군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결정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동북과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반대하는 한국의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의 정면으로는 도전한 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역사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고 한미일 삼국의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다.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맹백히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일본 측 입장은 맹백합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측이 1965년도 한일협정을 준수하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처리해야 되고 이것을 빌미로 국제조약을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인 겁니다. 8월 20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괴를 단행한다면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는 주범이지 않는가 그런 주장을 갖고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고 그런 설득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와신또 DC의 이론에 있는 지한파, 친한파까지도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향후의 선택입니다. 명분을 선택할 것인지, 신리를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 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스타일이 좀 구기긴 하고 좀 면이 상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실수와 실책을 인정하고 적당한 명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적당한 명분을 세워서 지소미아 복귀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실용보다는 명분론에 아주 강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다 대일본과는 대단히 강경합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끝낸다는 그런 이야기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이 내렸던 잘못된 결정 지소미아 파기를 원한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초기에 잘못된 결정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용주의적 선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조주의적 선택, 명분론에 치우친 선택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후 한국이란 나라가 겪어야 할 비용이나 위험까지 문재인 정부가 계산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정부가 실용주의적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 70년은 한국 외교는 실용노선을 선택했고 실용노선에 기반을 두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70년의 그런 역사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20일에는 실수했지만 11월 20일에는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실책을 범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뿐만 아니고 한국이란 공동체 사회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경랑 속에서 표류하고 방황하고 많은 비용을 치료해야 될지를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